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이리티비 집에는 200마리 새우들이 살고 있는데요 새우들이 물고기 눈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베스를 잡아서 누나를 먹어보려고 해요 요즘 시즌에는 알짜리에 베스들이 많죠 수초에 다운샷을 공략했어요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참ck! Rein기는 자 나가야 합니다 오..아빠.. 오..아빠.. 30cm 정도 되는 친구들을 잡았어요 배스를 잡아서 다시 물에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라 배스를 잡으면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루 정도 냉동을 해야 기생충이 죽어요 보통 배스를 잡으면 사료로 쓰는데요 새우들이 눈을 엄청 좋아합니다 단백질, 지방이 풍부해요 배스 눈이 생각보다 크군요 부풍부해서 위주로 먹는데, 나가서 다른데요 배스 눈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스 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스 눈이 잘 안되고 있어요 배스 배스 눈이 잘 안되고 있어요 배스 눈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잘 손질한 눈을 넣어줬어요 들어가고 10분만에 새우들이 몰려옵니다 좀비가 달려드는 것 같네요 알을 가진 새우들도 보입니다 배쓰눈 근육지방조직부터 먹는 모습이네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먹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쉬지도 않고 먹더군요 점점 눈이 작아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맛같은 뼈가 있더군요 신기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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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